백성현 백성현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뭐냐면 바로 마스크에요 매일 쓰다보니까 싼걸 찾으면 불편한 점들이 있고 혹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괜찮은 제품을 찾으면 가격이 또 너무 부담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두가지를 만족시킬 만한 제품 전국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거에요 일회용으로 하루 쓰는데 아주 무난하죠 이렇게 덤핑으로 나오는거랑은 달라요 개별 포장 다 되어있고 머리가 조금 큰 편인데요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포인트가 뭐냐면 가격이에요 개별 가격이 159원이에요 100개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바꿨은 이 마스크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거는 이 제품이에요 몇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보풀이 생겨가지고 간지럽고 피부 트러블 나고 그래요 이 마스크는 확실히 달라요 되게 부드럽고 매끄럽기까지 안가 비단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세부리형인 것도 마음에 들고 뭔가 조금 더 지지되는 숨 쉴 때 막 늘러붙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크신 분들 저는 쓰면서 불편함이나 귀 아픈거를 전혀 못 느꼈고요 개별 표정 되어있고요 본인의 얼굴 크기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브 뭐 추천드릴만한거 제가 다른것보다 싸게 할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최대한 좀 싸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래에 bsy몰 주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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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